물건 안 보내실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도 맛나잖아요, 토론토에 술과 음악 없이... 오 마이 갓? 하이! 월닝 프라이데이 나이트? 아, 노. 아, 노. 아, 노. 진짜 붕금? 불이 났다고요? 아, 노. 아, 노. 아, 스파클링 프라이데이 나이트? 아, 네. 아, 오케이. 아, 네. 아, 네. 아, 네. 캐나다 청춘들의 특별한 붕금이 총으로 상대를 맞추는 이 게임을 말하는 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여기 뭐예요? 오늘 저녁에 다른 친구들과 아르바이트와 너르퓸을 공개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데, 친구들과 저는 이것을 공개합니다. 보호 장비부터 특이합니다. 활이 있네요, 활. 그래서 아처리구나. 100번 말에 뭐합니까? 일단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나옵니다. 보호 장비 착용 후 상대를 조준해 활을 쏘는 아처리 태그. 최근 캐나다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아처리 태그는 일명 활 서바이벌이라 불리며, 화살롱 상대방을 다 맞히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아무리 맞히도 나쁘지 않아요. 아, 이게 또 장비가 또 다 앉아있습니다. 오오오오, 오, 오, 오. 잘하니. 아이쿠, 아. 중년인 와우맨. 출발은 젊은 친구를 못지않은데요. 자세도 좋습니다. 와우맨 신났네요. 신났어 와우맨. 와우맨 빨리 누가 맞춰요. 아 예스. 예스.